한투증권 이영업의 박재영 차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박재영입니다. 오늘도 증시, 마감시황.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요새 계속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31포인트 올라서 1717포인트. 어제 미국 증시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다오가 6% 올랐고 나스닥, S&P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 5%, 6%씩 올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굉장히 강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시가가 1756포인트, 그러니까 4% 상승해서 출발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조금 출렁출렁거렸어요. 한 2시 50분경, 2시 40분경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습니다. 마이너스 1%까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플러스 4%였는데 한 2시 30분경 마이너스로, 2시 10분경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다가 또 막판에 끌어올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했었거든요.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주가는 꽤 내렸으니 지금부터 많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과 바닥 짓고 튀어오르는 중이니까 확진자 숫도 다른 나라 나오는 거 봐라. 제2의 위기가 시작이다. 아래쪽 아니겠느냐. 또 양쪽 다 설득력이 있다 보니 오르면 오르는 대로 쏠리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쏠리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또 부정적인 것들도 또 많았어요. 앞서 숫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지표들이 다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불안하죠. 저점에서 산 사람들은 조금 팔구십기도 할 거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을 하면서 서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그게 더 심했거든요. 코스닥도 이제 한 3.7%, 4% 가까이 상승해서 출발을 했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2시 10분경 그때는 무려 2.7% 마이너스로 등락폭은 더 컸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또 다시 반등을 하는 상황이었고 최근에 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난 코로나 치료제 우리도 개발할 거야 이러면서 상하가 가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막 어마어마했거든요. 열몇 종목씩 상하가 가는 종목들이 나왔어요. 오늘요? 네 오늘 그러니까 장중에 오늘 장중에? 네 장중에 뭐 10종목씩 상하가 가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조금 불안했던 거죠. 사실 만들던 거 저희도 코로나도 듣나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였는지 저번 주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셀트리온이 우리 장 끝나고 뭔가 중요한 계획을 발표할 거예요. 코로나 관련돼서. 그래서 상하가 가고 장 끝나고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우리가 계획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발표했다. 성공했다도 아니고. 그런 걸로 해서 막 상하가 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즘 바이오 업체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한 2년쯤 전에 저희 이제 이번 정부 들어오기 시작해서 코스닥 벤처 펀드인가요? 네. 그런 거 많이 만들면서 그때 끌어들였던 전환사체들이죠? 네. 그때 자금들 지금 아마 주식 전환 못하고 있을 거고 주가 많이 내려놔서. 많이 내려놔서. 그러면 증자를 해서 갚거나 아니면 시비 반응을 한번 더 해서 갚아야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잔치 열렸네요. 일단은 그래서 그쪽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런데 그것부터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그런 것부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신 관련된 종목들 치료대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현실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길리워드 같은 다국적 기업 이런 데서 만약에 만든다면 그런 데서 결과가 나오겠지. 우리처럼 영세한 데서 치료제가 나올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 그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확률상 경쟁력이라든지 꼭 만들어야 되면. 요즘 길리워드 주가 보면 그저 별로 안 좋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 2003년도 사스, 2015년 메르스 아직 치료제와 백신이 없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왜냐하면 시장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개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올해는 이렇게 이게 찬 걸 하지만 내년도에 또 이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시장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게요. 만들어놨지만 내년에도 팔릴지 어떨지. 그렇죠. 2009년에 신종플루. 이거는 백신이 만들어졌죠. 타미플루라고. 약이죠. 약. 치료제. 약이죠. 치료제. 치료제. 백신이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GSK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매출이 반짝 한 2년 정도 반짝. 13억 달러 2009년도에 13억 달러 2010년도에 18억 달러.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매출이 10분의 1로 극감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각 국가에서 그래도 쟁여놨으니까 그 정도 팔리죠. 그렇겠죠. 그거 쟁여놓은 거 아니었으면 쟁여놨다가 유효기간 지나니까 처분하고 줄여놨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한 10년 동안은 거의 10분의 1 매출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시장성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도 나도 그것만 붙으면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휘둘리면 좀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중요한 건 환율이 22원 20전이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위기 상황 이전까지 내려왔다. 물론 이제 1200원이라고 그렇게 낮은 환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1300원을 볼 뻔했는데 며칠 사이에 볼 뻔했는데 또 굉장히 급격하게 환율이 안정화됐다라는 것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10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여전히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723억 순매도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140억. 요새 개인이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으로 시장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 금액만큼? 그렇다는 말씀이죠? 외국인은 3700억 팔았고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1100억. 그걸 이제 개인과 기관이 샀는데 기관은 별 도움 안 됐고? 별 도움 안 됐다라기보다 그래도 기관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샀으니까 개인이 1700억 매수했고 기관이 1300억 샀습니다. 연기금이 1500억 정도 샀거든요. 연기금이 최근에 주식을 꽤 많이 사 모으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좀 들어온 모양이죠? 오늘도? 말씀하신 급락했다는 그 시점에? 그 시간을 한번 볼까요? 제가 그거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일단 시간별로 보면 기관이 막판에 급락한 시점에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외국인은 꾸준히 팔았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개인의 지금 총알은 어디까지 있는가?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은. 그런 게 참 궁금하고요. 그 돈 어디서 나오는 돈일까요? 추측해볼까요? 일단 금리가 낮으니까 은행에 저금 이런 거 안 하는 거고 부동산이 조금 부동산 살 돈은 좀 안 되고 그런 돈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렇겠죠. 또 어떤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서 관심 있게 받아들여졌습니까? 오늘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조금 밀리면서 우리 시장도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요즘 그거 따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거를 거의 보고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어제는 미국 상원에서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제 하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공화당 하원의원이 이번 부양안에 구두 투표를 반대해서 하원 표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구두 투표가 뭐예요? 구두 투표라는 건 저도 사실 몰랐는데 구두 투표가 있고 호명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구두 투표는 안 가도 된대요. 그냥 말로 하는 거고 호명 투표는 거기 좀 가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 투표는 호명 투표에 비해서 정족수 과반을 채울 필요가 없어서 통과되기가 더 쉽다. 알겠어요. 실적 투표하러 올 건지 아니면 그냥 온라인 투표든 편지 투표든 비대면 언택트로 할 수 있는지 그 형식 가지고 싸우는군요. 그래서 이거를 통과 안 시키겠다가 아니고 이것도 힘겨루기 하는 것 같아요. 서로 네 방식이 맞니 내 방식이 맞니 그런 건데 이게 방식 자체를 바꿀 가능성 그러니까 통과 가부를 결정할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주말 앞두기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한번 좀 출렁출렁 거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닥 찍은 거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다시 한번 잠깐 평평한 거냐는 질문 많이 받으실 거고 그게 제일 궁금한 건데 뭐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아요? 질문 너무 돌려서 드리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말할 때 그냥 느낌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근거는 사실 대부분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건 안 되지 않습니까? 지표를 봐야 되는데 지표는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그런데 모든 지표들이 좋은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뭐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대신 기술적으로나 이런 걸로 보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거래량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올라갈 요인들,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 요인들은 기술적으로 충분한데 이제 시장에서 지표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데 그 지표들이 이미 지금 하락한 주가에 다 반영된 거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1월, 2월에도 그렇고 1월, 2월에는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 이거의 영향 때문에 그때도 이제 주가가 좀 좋지 못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지표는 안 좋는데 주가는 반대로 좋으니까 뭐 그런 약간의... 알겠어요.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군요. 그럼 대충 알아듣죠. 괴리가... 모르신다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이상하다.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오르네. 누가 알겠습니까? 뭐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사람들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반영한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공포를 느낄 건지는 지표로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를 추월했다는 뉴스도 네. 기분 좋게 들리지는 당연히 않았겠네요. 그렇죠. 안 좋은 뉴스인데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2조 달러나 푸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뉴스들은 아니에요? 이게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도 한 발씩 가까워진다는 뜻일 거고 아 이거 진짜 컨트롤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뉴스 아닐까요?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 내렸지. 이제 미국이 반등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탈리아의 숫자가 줄어들면서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과 관계없이. 그러면 중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탈리아도 그러니까 미국도 그럴 것이야라는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숫자만 보면 전혀 지금은 아니다 라고 보는데 굉장히 낙관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표들은 어떤 거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제 3월 주요국 PMI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분석해보면 지금 경기 신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이제 오늘 경제에 관련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3월 달에 5개국 제조업 PMI 예비치. 그러니까 이번 주가 중요한 게요. 확정치가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끝났고 다음 주부터 확정치가 나옵니다. 뭐의 확정치가 나와요? PMI.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그러니까 주말에 수요일부터 중국의 통계국 제조업 PMI 발표되고 그 다음 차이신 PMI,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3월 데이터가. 그런데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비치가 나왔는데 예비치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생산, 고용의 충격이 굉장히 컸고 이게 지금 미국보다는 유로존이 조금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 1, 2분기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역성장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3월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4월까지 갈 기세거든요. 2008년 상황을 보면 2분기까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런 추세면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또 한국은 3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동향? 그게 그거죠. 네.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코로나 공포의 가장 최대의 낙폭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78.4 이게 기준선이 100이거든요. 100보다 18.5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이게 딱 좀 안 좋았던 게 숫자가 굉장히 급등하던 3월 10일부터 17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하게 하락했고 중요한 건 4월에도 추세가 유지될 거냐. 왜냐하면 우리는 숫자가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제 또 지금 보면 밖에 보면 외출하시는 분들 좀 많아졌고 저녁에 가게를 가봐도 슬슬 이제 또 우리 자신감 찾는 것 같긴 해요. 요즘 저희 주변을 봐도. 이 지표가 추세가 계속 진행될 건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왜냐하면 3월 이 소비지표는 안 좋을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좀 중요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집값 전망은 다른 거 전망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집값에 대한 전망은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횡보. 횡보. 112포인트 그대로. 2월 달에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져서 116포인트에서 112포인트였는데 집값 전망은 112포인트로 동일했다. 딴 건 다 박살나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울 고가주택들 집값이 정말 떨어지고 있는. 호가가 떨어지니까요. 오를 때는 호가만 오를 수도 있는데 내릴 때는 호가 떨어지는 게 그게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주인이 파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건 사겠다는 사람은 그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테니. 그런 뉴스들이 이제 전해진 지가 며칠 안 됐으니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다음 달쯤에는 이것도 꽤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이게 사실은 그냥 소비자 심리지수니까 기분 좋을 때는 좋다고 하시고 나쁠 때는 나쁘다고 하시는 그런 측면은 있는 지표인데 저는 이번 이 사태가 점점 꽤 시간이 지나면 사람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게 기본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울한 분위기가 딱 습관에 잡히고 그러면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나중에 소비나 이런 거에 어떤 영향을 줄까 두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비 이런 거는 꽤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공장이야 오너가 가동시키면 되잖아요. 돌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소비심률 한 명 한 명의 느낌이라서 분위기이기 때문에.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여쭐 수밖에 없는데 일본이나 뭐 다 그런 식으로 다 가라앉았죠. 그래서 그것도 참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돈 풀고. 그렇겠죠 또. 7살 미만 아이가 있는 집은 인당 40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1인당? 아니 그러니까 아이 하나당. 아이 하나당? 네 40만 원씩. 박 차장님 있어요? 둘 있습니다. 아 저녁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러시죠. 그러시죠.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여기쯤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지표들 엉망으로 나오는 지표들 많을 텐데. 네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한두중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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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침대에게 물어봐 침대에게 물어봐 침대에게 물어봐 침대에게 물어봐 침대에게 물어봐